안녕하세요. 생명의 일을 함께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중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월 평가원을 맞이해서 9월 평가원의 의미와 학습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짧은 시간 동안 공유를 해보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9월 평가원에 앞서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 나의 3월 모의고사 성적과 나의 수능 성적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고3 수험생과 연수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실제 고3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과 많이 달라졌대요. 극히 일부의 수험생들만 상승을 했고 실제 대부분의 수험생은 고3 모의고사보다 수능 성적이 훨씬 많이 떨어진 거지. 그 이유를 본인들이 느끼기도 하고 또는 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강의 끝날 때마다 이제 관용목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노력 꾸준한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완벽하게 하지는 않아도 꾸준히 이 네 가지를 신경 써가면서 학습을 하신 분들은 성적을 실제 수능장 가서 고3 모의고사에 비해서 높아졌다는 것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반면에 꾸준함이 부족하면 공부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능 성적은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학습에는 공부량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시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공부량도 부족하고 꾸준함도 부족하면 당연히 성적을 하락할 수밖에 없죠. 9월 모의고사의 의미는 제가 크게 네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공신력 있는 평가원의 마지막 시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을 보고 9월 평가원까지 대략 2개월 정도의 준비할 수 있는 기회 그 2개월간의 학습의 어떤 점검용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지 또는 상반기를 거쳐서 내가 아직 공부한 거에 물이 익지 않은 상태 근데 이제 9월 평가원쯤 되면 1년의 대부분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수능에 임박해서 직전에 보는 마지막 의미 있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거든 여러 가지 의미로 그래서 마지막 기회다 자신의 상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대신에 조심하고 우리가 경계될 건 바로 뭐냐면 모의고사는 어쨌든 수능 점수는 아닌 거잖아 그래서 최종 목표가 9월 평가원에 대해서는 안 되고 9월 평가원을 통해서 각성하실 수 있는 분은 각성을 하시고 또는 중간 점검용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분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거지 9월 모의 평가에서 다소 안 좋은 결과 나왔다고 해서 풀이 죽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수능 대비 마지막 파이널 시기를 잘못 보내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멘탈 잘 지키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능을 목표로 자신의 학습 페이스를 조절하는 거 현재 내가 어떤 페이스로 공부를 하고 있냐에 따라서 시험 성적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9월 평가원 이후에 9월달 10월달 수능 이전 수능 직전 2개월간의 마무리 학습 페이스가 실제 수능 성적에 큰 영향을 준다는 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월 평가원을 기점으로 해서 어? 점수가 이렇게 제대로 왜 안 나오지? 난 어느 정도 꾸준히 그리고 공부를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페이스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9월 모의 평가는 실전처럼 봐주시라 간절함이 없으면 실수가 엄청나게 발생해요 제가 가끔 현장 수강생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3 수험생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6월 평가원은 수능을 본다는 마음으로 보시고 그리고 9월 평가원은 재수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실제 수능은 삼수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맛이라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인 거죠 실전 연습의 중요성 이제 요맘때 8월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는 엔제도 풀고 그리고 모의고사도 풀고 하는데 엔젤을 풀 때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 때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많이 다릅니다 엔젤은 주제별로 내가 지속성 있는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기 위해서 푸는 문제풀이라면 실전 모의고사라고 하는 이런 사설 모의고사들은 한종철, 철철, 심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시간 조절을 하기 위해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 풀어보는 거기 때문에 태도나 또는 문제풀의 방식이 조금은 달라야 되겠어요 마인드 컨트롤, 시간 배부 연습, 자신의 실력 이끌어내기 특히 모의고사를 볼 때는 학원과 같은 오프라인 환경에서 주변 사람들과 비슷한 조건에서 현장감 있게 모의고사를 응시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불가피하게 혼자 봐야 되면 어쩔 수가 없지만 목표 등급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학습의 페이스가 다소 달라질 수 있는데 1등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기본 문항 16개를 15분 이내에는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이 16개라고 하는 것은 비유전 그리고 유전 중에 쉬운 유전 두 개 비유전이 14개고 유전이 6개인데 그 중에 유전 6개 중에 쉬운 유전 두 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합이 14 플러스 1에서 16 그러니까 RGB 문제 구성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이 시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반복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RGB로 우리가 훈련을 해왔던 거지 그래서 RGB 기본 문항 모의고사를 가지고 한 주에 3회 이상은 계속 해줘야 감을 잃지 않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남은 시간 15분 이상의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만시에서 훈련했던 것처럼 어렵다고 하는 핵심 문항 4개를 이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줘야겠지 그러면 이제 실모를 한 주에 한 1, 2회 RGB는 한 주에 3회 이상 만시는 한 주에 3회 이상을 해줘야 어쨌든 1등급 만점을 노리신 분들은 충분한 공부량이 뒷받침 되어줘야 된다는 말씀드린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린 거지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현재 제 커리를 타고 계신 분들은 이걸 참고하시라는 거야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기준을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2등급을 목표로 할 때는 기본 문항 16개를 15분 이내에 해결하는 건 똑같고요 단지 실모량이나 RGB 횟수 만시할 거냐 말 거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2등급 목표는 기본 문항 16개를 확실히 맞추고 나머지 핵심 문항 4개 중에 한두 개 정도를 맞추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1컷에 따라 달라지지만 실모는 일주일에 1, 2회 정도를 꾸준히 똑같이 1등급 목표를 하시면 해주고 그다음 만시는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RGB를 갖고 1회 정도로 꾸준히 해주는 거야 이건 기본 문항 16개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2등급은 그다음에 이제 기본 문항 16개에 대해서 꼼꼼한 개념 학습을 해주면 되는 게 3등급입니다 목표 등급이 3등급이면 크게 부담이 없어요 사실은 생명과학은 2등급까지는 쉽게 오를 수가 있거든 1등급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문항 16문제에서 다루는 꼼꼼한 개념 학습을 속초, 속초, 스피드 개념이든 아니면 꼼꼼한 철철 개념이든 개념 강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배속 높여서 빠르게 좀 강의를 봐주거나 왜냐하면 이제 책을 보는 거는 좀 속도가 느려 책만 보고 있으면 집중이 잘 안 되잖아 그리고 RGB를 가지고 1회, 1회 정도로 꾸준히 해주시면 돼요 RGB는 이제 시즌 1, 2 총 64회니까 마무리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할 때에도 전범에 걸쳐서 랜덤하게 문제를 풀어보는 용도로 좋겠죠 학습 전략, 이건 뭐 9평 이전이든 9평 이후든 여러분들이 어떤 페이스를 할 거냐 나는 어떤 요소를 갖고 할 거냐에 대해서 따라 붙는 컨텐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조합을 잘 찾아서 해보세요 기본 개념과 관련된 건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과 그리고 거기에 캐치로직을 섞어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기본 개념 3등급 목표를 할 거야 그러면 속전속결을 그냥 봐주시고 나는 1, 2등급 목표를 할 거야 그러면 캐치로직 복습 삼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문항에 관련된 훈련은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나는 주제별로 좀 반복된 걸 여러 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 MDC 모든 기출문제집을 쓰시는 게 좋고 나는 랜덤하게 전범에 걸쳐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기본 문항을 연습하고 싶어 그러면 기본 문항 16개 한 회로 이루어져 있는 기본 문항 모의고사 RGB를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RGB는 다 자자 문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핵심 문항 훈련을 하고 싶다고 할 때는 만점 시퀀스 자본기 로지겐제 자본기가 제일 유명한 강좌인데 자본기의 만시를 섞어서 가거나 자본기를 못하고 로지겐제 가게 되면 사실 로지겐제는 자본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본기 로지겐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는 로지겐제만 하겠다고 하면 로지겐제와 만시를 섞어서 가고 만시는 자본기와 섞어가거나 로지겐 섞어가거나 풀커리 타시는 분들은 자본기 로지겐제 메인으로 쭉 가면서 함께 병행하는 걸 만시 시즌 1, 2로 가주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 세 종류의 컨텐츠 강좌가 바로 핵심 문항과 관련된 거다 스킬과 논리에 대한 시작점,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연습 용도로 하게 되면 한 회의 20문항 풀세트로 되어 있는 풀 모의고사를 활용하시는 게 좋죠 철철 실전 모의고사는 시즌 1, 2, 3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시즌 1은 다 완강이 되어 있고 시즌 2가 최근에 발매가 돼서 저도 강의를 준비하고 조만간에 개강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어서 9평 2회 학습 전략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오던 패스를 갑자기 크게 바꾸는 것보다는 점검하는 용도로 조금씩 조정하는 정도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평 이유가 되면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실제 수능 목표 등급을 정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에 따른 공부량이나 공부 방향을 바꿔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목별 학습 시간 배분, 규칙적인 학습 루틴을 설정한 이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는 특히나 체력관리가 마지막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9월 모평 대비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한두 가이 정도 점검 확인 차원에서 리마인드 측면으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노력 꾸준한 긍정 태도 체력관리 올 한 해 동안 제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 네 가지를 신경 쓰면서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그 모든 것을 꾸준히 끊임없이 반복을 하시면 본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인사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수능trail Privilege 수능 수능